기성용 선수와 관련된 또 다른 하지슈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독 특종 보도였는데요. 무려 20명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씨와 디라고 불리고 있는 피해를 호소하는 인물 두 명이 중앙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요. 씨와 디가 하는 주장도 그간 알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에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논란은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당기고 있는 것인데요. 에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피해를 호소하는 씨와 디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말했는지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먼저 씨와 디가 직접 기자와 만나서 나는 일문일답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씨는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0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약 6개월간 최소 10회 이상 화면에 보이는 이런 행위를 강요당했었다. 특히 1월 경기와 같이 풀려간 날은 잊을 수 없다. 20여 명이 같이 자는 축구부 단체 숙소의 기성용과 외래교수로 알려진 다른 선수는 사물함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었다. 숙소는 방에 침대가 없고 한쪽 벽에 사물함만 있는 구조이다. 숙소의 다른 부원들도 여러 명 있었다. 나는 그날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댔다. 마침 구단 관계자였던 아버지가 해외전지 훈련을 간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탄 비행기가 추락할까 봐 걱정된다며 이것을 핑계삼아 눈물을 보였더니 지금은 외래교수가 된 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옆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인 내 동료 뒤와 눈이 마주쳤었다. 같은 자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탭니다. 그날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이유다. 당시의 씨 혼자만 빠져나갔다고 생각해서 배신감을 느꼈었다. 나중에 씨와 그날에 있었던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었다. 너만 혼자 거짓말에서 빠져나갔다고 내가 비난을 하면 야 그래도 네가 빨아준 애인은 데스타가 되지 않았냐? 라며 씁쓸한 농담을 주고받았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런 불합리적인 상황에서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까? 씨가 대답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좋다고 했을 것 같나요? 당연히 싫다고 말했습니다. 되들지는 못하고 아 형 제발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빌어봤지만 통하지 않았었다. 과거 그 시대에는 운동부에서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 돌아오는 것은 일명 허벅지 시그니 라고 부르는 허벅지 안쪽의 연약한 부분을 무릎으로 찍어 눌르는 행위를 당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도 기자를 향해 대답합니다. 나는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스스로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옆에 있는 씨처럼 눈물 흘리며 가족들 핑계를 댈 만한 배경도 없었기에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인지한 것 같다. 기자가 다시금 묻습니다. 아니 근데 왜 피해는 두 분만 보신 거죠? 씨가 대답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찐따였습니다. 동기들한테도 맞을 정도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존재였죠. 특히 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시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모님에게 이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년 중에 부모님과 생활하는 시간보다 숙소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적는 시간이라고 자신이 당한 폭행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나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실을 적어내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기성용 측에서 이번 사태가 터지고 접촉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오갔나요? 디가 대답하죠. 양쪽 모두의 친분이 있는 한 후배가 나에게 통화해보라면서 기성용의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약 25분간 기성용과 통화했고 기성용은 가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내가 형이 우리한테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서로 계속 이야기는 어긋났고 나는 그럼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기자는 재차 다시 묻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서 24일 처음 폭로를 했고 26일 두 번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왜 폭로를 번복하려고 했었나요? 시가 대답하죠. 축구업계에 우리 두 명에 관한 신상은 이미 다 퍼져 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 들춰지면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받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다 욕먹고 떠안고 갈 테니까 만나서 사과만 해라 라고 기성용에게 요구를 했고 이에 기성용 측은 우부기사를 내주면 만나주겠다라고 역으로 제안을 해서 제안을 놓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대편에게도 돈 필요 없다 사과만 해달라고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고 20년 전 일로 소송을 할 수도 없지만 하는 게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상대편이 우리를 무고죄나 호의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위험만 있는 것이죠. 최근 학폭에 대한 흐름이 일어나면서 저도 용기를 냈지만 기성용은 너무 큰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민 끝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2004년 우리가 잘못한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용 측은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여론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마당이니 끝까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숙소에 다른 선수들도 있던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이다 보니 목격자나 우리 말고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자와 나눈 피해를 호소하는 G와 D의 1문 1답이었습니다. 물론 기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성용과도 동일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기성용은 언론에 잘 알려졌듯이 강경하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원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잘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타이밍에 F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F는 다른 매체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증인이고 2000년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기성용이 개막전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죠. 기성용이 직접 언급했던 20년 만에 기성용에게 연락을 한 초등학교 동문이 지금 제가 말하는 F인데요. 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성용과 고발자 측 양쪽 모두와 친분이 없다. 초등학교 때 함께 합숙하면서 지냈던 사람이다. 지금까지 양쪽 모두 연락을 하고 산 사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진실의 편이고 진실 하나만 가지고 말하겠다. 당시 숙소 생활을 처음 해봐서 기억이 생생하다. 초등학생이었지만 짜여진 스케줄로 움직였고 대부분 훈련을 오후에 한 번 했고 새벽 운동이 있으면 두 번 했다. 6시에 훈련이 끝나고 싶고 저녁을 먹으면 오후 7시가 훌쩍 넘었는데 오후 8시부터는 발표 시간이 있었다. 숙소에서 둥글게 앉아서 한 명씩 훈련해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 등을 서로 말하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오후 9시가 되면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무조건 1시간은 공부를 해야 했다. 공부 시간이 끝나면 TV를 잠깐 보고 모두 같이 잠드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모든 스케줄은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수시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딴짓을 할 수가 없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선수들이 일탈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모두가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고 공간과 구조 그리고 시스템에서 누구도 일탈할 수 없게 만들어졌었다. 내 기억을 종합해본다면 누구 하나 이탈할 수 없는 스케줄과 엄격한 감독 그리고 소원 수리 시스템까지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는 보고 듣고 알았어야 하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다. 우린 한 방에 20명씩 생활했었다. 이런 일에 대한 언급이라도 비슷한 언질이라도 있거나 한 번이라도 비슷한 뉘앙스를 들어봤다면 모르겠는데 그 어떤 것도 당시에는 없었다. 자 그렇습니다. 기성용과 피해를 호소하는 C와 T 이 두 명과 함께 당시 같이 숙소 생활을 했다는 F가 기성용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기성용 측에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반전을 거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왜 최근에 부산 국회의원 장재원의 아들 힙합 가수 노엘과 관련된 일화도 결국 막판에 뒤집히지 않았습니까